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12월은 FMC를 앞두고 이렇다 할 주도주 없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집니다. 오늘도 강한 테마 장세 이어지는데요. 12월의 전략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나 블랙핑크 재계약 이슈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것 때문에 정말 시끄러운데요. YG 엔터의 최대 아피를 지켜내면서 YG 엔터 급등하고 있고 다른 엔터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터주들이 한 가을부터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마음고생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재계약 이슈가 있었고 사실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가 9,200만 명입니다. 사실 1억 명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는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구독자를 9,200만 명을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이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에 따른 상당한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강하게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바닥에서 돌파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그 위에 자리 자체가 현재 240선과 480선이라고 하는 장기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물량에 대한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박진영 씨가 10억 기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JYP 엔터테인먼트 반등을 붙이는 과정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 콘서트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SM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 양상을 붙이는 보수습들인데 현재는 엔터주들이 바닥을 오늘부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반등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큐브 엔터테인먼트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있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상승 자체가 단기적인 상승을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바닥 다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세 이어질 거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웹툰 활성화 국책기조 기대가 있는 웹툰 관련주입니다. 또 MBT가 11월 한 달 동안 꾸준히 올라오면서 흐름이 또 괜찮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이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런 웹툰 관련된 부분에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트위치라고 하는 개인 방송을 전문적으로 스트리밍하는 서비스가 이번에 철수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프리카 TV와 좀 비슷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MBT가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또 MBT입니다. 그래서 오늘 MBT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웹툰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 웹툰에 대한 IP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근에 게이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 스트리밍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이런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MB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기평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 흐름들인데 윗꼬리가 꾸준하게 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만원성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Y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진물이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하이틴물에 대한 웹툰을 거의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적인 추이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주가가 꽤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MBT는 또 상승 VI가 거듭네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크리스마스 기대와 정책 수의 두 가지 더블 모멘텀이 있는 유아 관련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12월 달 다가오면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우리가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가 산타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 권비정 앵커도 아빠가 산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그랬죠. 맞죠. 그런 환상을 또 깨주기 싫은 우리 아빠들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유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SAMG 엔터테인먼트부터 한번 같이 보면 현재 바닷꽃역에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이 티니핑 럭키박스라고 해서 엄마 아빠들 사이에 또 유행하는 그런 럭키박스가 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SAM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티니핑 효과로 인한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앞서 화면에 나왔던 것이 토박스 코리아 신발들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토박스 코리아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캐릭터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유통 신발이라든지 용품들에 대한 유통을 하는 게 토박스 코리아인데 이런 기업들도 현재는 주가의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가방 컴퍼니가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저출산 관련주 또는 우리가 유아 관련주로 엮이는 기업들인데 사실 유아 용품들이라든지 또는 유아 오류 관련된 기업들이 저출산 관련주라든지 유아 정책 관련주와 크게 사실 상관관계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자체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보면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때마다 이런 유아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아 관련주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승이라고 보고 위치적인 부분 자체를 가격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아가방 컴퍼니는 충분히 장기적인 성장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까지에 대한 정책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본다면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같은 기업들은 반드시 한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어제 원픽이 한국 파마였는데요. 소개하신 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VI가 발동됐고요. 방송 후 1시간 뒤에는 상한가가 걸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변동성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드는데 전략은요? 사실 이제 전일 저희가 이제 항상 종가로 수익률을 매기기 때문에 전일 상황 같던 것은 사실 저희가 수익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강하게 오르면 10% 이상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현재 이제 폐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 폐렴 치료제를 2016년도에 품목허가 신청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이 알려지지 않은 재료였지만 이 방송을 통해 좀 알려지면서 강한 급등세를 좀 동반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파마가 거래량이 천만 주만 넘지 않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 폐렴 관련된 부분이 겨울이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히 살펴볼 관련 주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사입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SK하이닉스 발 반도체 협력사들이 또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발 협력사들은 다시 한 번 더 꼭 여러분들이 별표를 쳐놓으셨다가 꼭 보셔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우선은 여기에서 우리도 이 공정별로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는 DIT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대단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최근 들어서 유진테크가 주가가 조금 빠졌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시 한 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KC텍이 거래량이 조금 없긴 하지만 이 기업이 보면 2022년도에는 삼성전자와 관계가 또 부각되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SK하이닉스에 일했던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소재별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기업들 QRT라든지 KNJ 이런 것들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체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기술혁신기업이라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지정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DIT가 100% 이상 또 상승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솔브레인이라든지 APTC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를 한 번 해보자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QRT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QRT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습니다. QRT가 반도체 신뢰성 테스트라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옆나라에 대만만 가더라도 QRT와 똑같은 동종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매출이 약 1년 동안 1,000억 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반도첩항이 확대되거나 또는 비매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어날 때가 많거든요. 지금 QRT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기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QRT는 17,900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QRT입니다. 고맙습니다.